자 우리 고3 친구들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영어 듣기 해설 강의하려고 왔고요. 일단은 오늘 전문항을 하진 않을 거고 지금 정답률을 메가스터디에서 집계한 선생님 쫙 봤는데 정답률이 대체로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두 문항 정도가 조금 볼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두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서 11, 13번 이렇게 두 개를 볼 건데 우리 11번 같은 경우에 영어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짧은 대화문의 응답이다 보니까 3번만에 끝난다. 자 우리 3번이니까 정말 풀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놓치면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들어볼게요.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들었어야 됐던 게 마지막 말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좀 잡아줬어야 됐거든. 그래서 한번 스크립트를 먼저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남자가 얘기하죠. Honey, what are you doing? 자기야 뭐해 그랬더니 I'm about to change the date. 여기에서 I'm about to be about to 부정사 이렇게 쓰게 되면 막 뭐뭐 하려던 참이다. 이거는 우리 회화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I'm about to change the date. 날짜를 변경하려던 참이야. for booking. 자 우리 booking이라고 하는 게 reservation의 동의어죠. 그래서 예약. 지금 리조트를 가려고 했나봐. 근데 리조트의 예약 일정을 데이트를 막 바꾸려던 참이야. 자 그러면서 You told me you need to attend the conference on that day, right? 자 여기에서 요게 이유죠. 일정을 바꾸려고 했던 이유가 너 attend 해야 된다 그랬지? attend가 참석하다잖아. 컨퍼런스를 언제? 그 날. that day는 언제겠어요? 지금 원래 리조트를 가려고 했던 그 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랬더니 남자가 Oh, I forgot to tell you. I forgot to tell you 하면 뭐야? 얘기하려는 걸 까먹었네 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투부정사를 썼기 때문에 얘기하려던 것을 까먹은 거고 만약에 여기 ing를 쓰게 되면 내가 얘기한 걸 까먹다. 뭐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얘기를 못 했다라는 표현이야. I forgot to tell you. The conference has been cancelled. Conference has been cancelled. 컨퍼런스가 cancel이 됐대. So I'll be completely free then. 자 여기에서 then 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이제 다이어라서 뜻이 여러 개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때 라는 뜻이야. 그때. 그래서 그 날짜에 완전히 free 나 시간 없 저기 많다. free하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우리 이런 마지막 말의 응답이 의문문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평서문으로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의문문으로 끝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평서문으로 끝나면 이 마지막 말에 대한 동문서담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선지를 볼게요. 정답은 5번이었는데 자 우리 그때 나 괜찮아 이랬으니까 water relief water relief 하면은 요거 너무 다행이다 라는 표현이야. 여기서 relief라고 하는 게 안도를 뜻하죠. 회화체로는 그냥 덩어리로 water relief 그러면 너무 다행이다. now I don't need to change the reservation 자 우리 본문에서 성우가 얘기했던 건 booking이라고 했는데 선지에서는 reservation으로 바꿔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소재도 이렇게 잡았어야 됐고 내가 예약을 바꿀 필요가 없겠네 라는 거는 지금 그날 시간이 되니까 예약을 안 바꿔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제 나머지 선지를 보면 I agree let's look for another resort 나도 동의해 또 다른 다른 리조트를 한번 찾아보자 look for 하면 찾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 how disappointing 너무 실망스럽다 the rooms are fully booked 자 우리 방들이 다 예약이 찼다 라는 표현 be fully booked 이렇게 쓰게 되잖아. 그래서 지금 예약이 찼다 이런 상황 아니었지. 자 congratulations 자 이렇게 우리 congratulations이라고만 딱 한 명사잖아. s를 붙이게 되면 축하해 라는 동사가 돼. 그래서 너무 축하해 you did a good job 너 너무 잘했어 at the conference conference에서 잘했다고? 자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건 맥락을 이제 파악을 했으면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죠. 4번에 that's ok. 괜찮아? I'm sure we can reschedule the conference. 우리가 conference를 다시 스케줄 조정할 때 reschedule이라고 하죠. 그래서 reschedule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니었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